다음 코스는 서부 다운타운의 캠퍼스 입니다. 먼저 백악관에서 여기서 다운타운을 올 수 있는 방법은 오로지 수동으로 뛰어오는 방법밖에 없습니다. 백악관에서 네비를 찍으시면 아마 이쪽 라인으로 오게 됩니다. 오는 도중에 적들도 조금 있으니까 처리하고 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오케이 한번 들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바로 앞입니다. 캠퍼스 정상치에 오시면 이렇게 여러가지 4가지를 해라고 나옵니다. 보호관도 만나고 뭐 기타 등등을 해라. 일단 맨 처음에 헨리 부터 만납니다. 스킵 메인 인물들이 막막이 뜹니다. 오케이 메인 인물을 찍어버렸네. 찍지 말고 놔두고. 다음 메인 인물이 있는 애들이 막막 뜨죠. 만나주고 이러면 보호관 원료 그 다음에 다음 메인 인물. 이렇게 만일에 이 위치가 모를 때는 한가지 방법이 있습니다. 맵을 딱 계시고 확대를 쫙 해보시면 그 점들이 보이시죠. 그 점들의 앞에 가시면 진행상황 보관함 보급관 보관함 이런게 막막 뜰 수가 있습니다. 이렇게 이런 식으로. 이거 보고 이렇게 지금 내가 가야 될 곳이 예를 들어서 프로젝트를 딱 찍고 이렇게 가시면 됩니다. 이 하나의 짤막한 팁이라고 하면 팁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. 프로젝트에 왔고 이렇게 프로젝트도 한게 없어지고 모임 장소로 가야 하지 않습니까. 근데 이렇게 미니맵에 이렇게 보면 모임 장소가 또 보입니다. 모임 장소가 매칭하는 데고 매칭하는 데고 모임 장소 맞겠죠. 얼쭉 얼쭉 여기 자 일단은 한번 싹 한번 둘러보시면 어? 이쪽 편에 보급관 이거 원래 했다 이거 내가 자 메칭 장소 모임 장소 딱 보이죠. 오케이 모임 장소 조사 보통 보면 매칭하는 데입니다. 그리고 여기 드라이브를 검색하게 되면 뭐가 뜨느냐 테크가 뜹니다. 테크가 전부 다 뜨죠. 오케이 서브 다운타운에 이제 메인캐스트와 메인캐스트 한개 보조캐스트 그 다음에 테크 그 다음에 통제지점 통제지점은 텔 되고 안해도 되니까 요렇게 뜹니다. 오케이 감사합니다. 물고기 잘 되겠습니다. 땡큐 됐어 ! 케이ля